시장실로 제가 모시고 가서 시장실에서 따뜻한 차 한 장 올리겠습니다. 같이 일어나실까요? 가세요. 네, 가실까요? 천천히 가시죠. 시영시청 시장실로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. 돈이 많아서 내가 시청에다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불쌍한 사람들, 나도 불쌍하게 컸기 때문에 말씀 주신 그 큰 뜻을 저희들 잘 명심하고 저 여사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좋은 곳에 서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우리 시영에 좋은 공원에 이옥순 어머니 나무를 심으려고 해요. 나무를. 그러면 우리 손주분들이 놀러 갈 때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곳에 나무를 심어줬다라고 해서 거기서 소풍도 오고 그러게 좋은 나무 지금 구해놨어요. 그래서 좋은 나무 구해서 이옥순 어머니 나무 딱 이렇게 딱 붙여놓으려고 해요. 내가 가서 맥그릇 심을게요. 그래요. 시정과 지옥순의 발전은 귀한 공예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